비스피스턴 경우도 있는데, 썸소닉 알아요. 누구야? 라디오에도 오지 않아요? 진짜? 나 라디오에도 한 번도 못 봤어. 그래? 나만 봤나? 전 봤죠, 지사를. 그때 거기서 일하고 있어, 거기서. 저는 8시간 동안 계속 악기 나르느라 뒤에서 마지막에 라디오에도 제대로 못 봐서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지사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, 안산은 처음 간 게 이제 공연하러. 장례. 진흙탕. 아, 뭐지 진짜? M&M? M&M. 진흙탕. 라디오에 돼요. 시교로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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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마즈 워싱턴이 저는 궁금하네요. 재밌는 거. 짱 재밌는 거. 다시 해. 네. 재밌는 거. 생일 같은 거. 별로 다시 해. 생일 잔치 같은 거. 전치 빼? 1년에서 좀 제일 재밌는 그런 생일 같은 거 같아요. 만취. 계속 셰이스러. 마지막이 제일 부담되는데? 뭐가 있지? 뷔페. 아, 비유한 거야? 응. 여러 밴드들이 나오고, 여러 아티스트들이. 수산시장 하지 그냥. 축제죠. 뷔페 축제. 뷔스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목소리 한 번만 쳐주세요. 방송 박수. 슬레이트. 한 명만 해, 한 명만. 너가 해, 그러면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